유튜브 뒷광고로 구설에 올랐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대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집단 소송 지원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혜연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고 있다. 한누리는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 소송 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들과 손잡고 해당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 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 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의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한혜연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슈스스티비를 통해 유료 광고임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샀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시청자를 속였다는 반응이다. 한혜연은 자신의 주연을 뜻하는 것이다.